이 손으로 이렇게 밀어요 밀고 나서 이 손을 같이 잡고 상대방 머리가 다시 누르려고 오면 누르려고 오면 이 손을 그립을 바꿔요 여기 잡고 머리 안쪽으로 상대방 집어넣고 페이스볼 쪽으로 집어넣고 밀어내고 여기서부터 밀어내요 밀어내고 상대방을 밀은 거 다시 누르려고 가슴을 오죠 그립 잡고 이 팔만 뒤로 돌려서 여기 그립 잡고 똑같이 이렇게 베이스볼 쪽으로 잡는데 잡아놓고 이 왼쪽 팔꿈치가 오른쪽 팔꿈치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안으로 당기면 돼요 여기서 하나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하나 둘 배달에 들어가면서 밀어주세요 밀어내고 상대방에 다시 오려고 하면 그립 잡고 하나 네, 다 adjustments 이제, 바로 무븐로 decorative 더 yeah McCain 네, 다יד 배분 un balls cont clip 너무 그러 كل story но smartphones pé Comm iones